2부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환생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연생에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그 전에 이 환생이라는 세계관은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서도 주인공이 이 친구가 나 오키나와 아이였던 애인데 바다에 빠져 죽고 환생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사건은 예컨대 A라는 연도였으면 이게 태어난 거는 B다. 이게 2년의 공백이 있다. 2년 동안 뭐 한 거냐. 이것 때문에 안 믿거든요. 그런데 환생을 믿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환생을 이상하게 해석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간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이 있고 아니다. 죽는 순간 뭐로 태어나는 거다라는 세계관이 있고 BPC는 어떤 쪽인가요? 저는 뭐 그런 건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바로 태어나는지 뭐 좀 간을 보다 태어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약간 저는 환생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사람도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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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결국 공기 덩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하고 그런 사람이 그냥 단순히 단백질의 분자의 구조와 그런 것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겨난 거라면 너무 허전하니까 어딘가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재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영혼은 있다? 네. 영혼은 있어서 그게 환생을 하되 그게 뭐 한 2년간의 텀이 있든 바로 태어난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환생이 있는 게 덜 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환생을 믿어요. 이 영혼은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론가 들어가서 뭘로 태어난다? 네. 그것도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읽었던 그림과 책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반문을 한대요. 네. 그러면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똑같아야 되지 않냐 네. 이 영혼이 계속 재활용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신규 영혼을 또 어디서 데려오는 건가? 아니 뭐 신규가 있자. 베트남에 있는 벌레들 뭐 재활용하겠죠 뭐. 생명체죠. 인구가 아니라 생명체의 총량. 결국엔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명체는 개체수가 똑같다. 네. 네. 총량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 보면서 대충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넣어봤는데 그럼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거 근데 되게 오묘한 게 네. 저는 스스로 아 이 정도면 오래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그것보다 오래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 아 이게 가장 내가 태어나서부터 맨 처음 가진 기억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기억 저부터 하자면 저는 그 가장 오래된 기억이 네 살 때인가 세 살 때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네 살 세 살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주변 사람들 증원을 통해서 그리고 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길을 어떤 큰 병원 갔다가 집에 걸어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한 지하철 정거장으로 따지면 세네 정거장 정도 되는데 저 혼자 걸어와서 부모님은 실종된 줄 알고 신고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니까 저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거가 그날 가면서 봤던 표지판이랑 거기 엄마가 시력 좋네 이렇게 얘기한 거랑 그리고 거기 안에 있던 잉어랑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가장 오래된 기억이거든요. 네 다섯 살 때? 네.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모 댁에 놀러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네. 그럼 일단 초등학교 입학식 기억은 없다는 거네요? 입학식 기억은 저도 없는데. 아 그 기억은 있어요. 땅이 굉장히 질적질적하다. 이게 되게 의식의 흐름인 게 그 말을 하니까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네. 저는 제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이 있으니까 봤죠. 네. 그걸 보고 제가 입고 있는 옷 분위기 막 이런 게 다 사진으로 남아 있으니까 보고 그때 이랬겠구나 혼자 상상을 하는데 그게 뭔가 기억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안경을 썼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안경을 쓰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고 내가 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등굣길에 울면서 등교를 했어요. 15분을. 제 생각에는 그럼 그렇게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가장 충격적인 뭔가 처음으로 뭔가 그 충격적이라서 보통 충격적인 일은 그 전후에서 뭐 5분 뭐 10분 이렇게 해서 다 그 주변이 기억이 나잖아요. 만약에 뭐 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울면서 집에 왔던 기억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 뭐 챈들러 씨도 그런 게 있나요? 네. 뭐 가장 충격에 나왔던 기억.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그때도 아마 한 초등학교 입학 전쯤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것도 저도 길을 잃은 기억이네요. 슈퍼로 들어갔어요.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려면 슈퍼를 딱 문을 나와서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꺾는 바람에 정문으로 돌아왔던 슈퍼를 후문으로 나가게 됐고 정 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죠. 나 왜 같은 문으로 나왔는데 왜 이러지? 길을 잃은. 이렇게 멘붕이었던. 근데 그거가 가장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다? 네. 왠지. 왠지. 근데 뭐 딱히 기억나는 거 없으면 그게 가장 오래된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아까도 계속 저는 이게 어렸을 적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퇴근을 한 후에 제가 진짜 애기떼죠. 네. 집에 오면은 이제 제가 놀아달라고 이렇게 앵기고 네. 아버지가 나랑 놀았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럼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상상을 한 번 해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놀았으려나? 근데 이 상상이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라 네. 내가 상상한 일인지라 상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기억이 나한테 있는 건지가 헷갈린다는 거죠. 지금 대략 어떻게 그려져요? 아, 막 그렇게 놀았겠지? 네. 이게 기억인지 상상인지. 상상인지. 뭐 두 개 섞여져 있지 않을까요? 보통 기억이랑 상상이랑 오르게 되면 좀 섞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그렇게 뭐 네가 뭐 했네. 했잖아. 안 했거든.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일로 많이 싸우죠. 네. 이렇게 환생 이야기 본격적으로 잠깐 나눠봤는데 중학교 동생의 환생 이야기 말고도 우리가 또 다뤄야 할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냐? 베이비시터가 겪은 남편의 죽음. 그러면서 이제 되게 슬프다. 그 슬픔을 나는 환생으로 해석을 하란다 하는 편지인데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어디에 뭐라도 남겨두고 싶었던 이별. 어쨌든 이 사람들이 환생을 계속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그렇게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않냐. 이 사람은 뭐라도 계속 존재를 한다라고 여기는 거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도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이별하기 싫어서 이별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도 남겨두고 싶었던 이별이 있는지 꼭 연인 간의 이별이 아니더라도 그냥 저는 한 10대 때 10대 마지막을 좀 아쉬워서 그때 공부했던 책 플래너 같은 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플래너요? 네. 이별하기 아쉬워서. 이거 마치 저번에 논희 씨가 얘기했던 수능 공부했던 책 다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책은 다 버렸어요. 책은 버렸고 플래너. 플래너만. 플래너 보시나요? 가끔 봐요. 보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 그랬구나. 아, 힘들었지. 아, 힘들었지? 그때가 낫다 혹은 지금이 낫다? 아, 지금은 훨씬 낫진 않고 비슷하네요. 저는 그렇게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여행을 가면 돌아오면 정말 끝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간 여행인데 물론 사진이 남는다고는 하지만 사진이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고 물론 사진보다 안 보는 걸 제가 저장을 하지만 뭘 저장하느냐 모든 영수증을 버리지 않아요. 그건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닌데 정말 영수증 하나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영수증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 그렇죠. 네. 사진은 보다 가끔 여기 뭐 어디였지? 싶은데 영수증은 정확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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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죠. 장소까지 써 있고 시간 써 있고 돈 돈 와 있고 뭐 샀는지 써 있고 그러니까 영수증이 좋은 게 그 나라 통화 단위가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영어가 아닌 영수증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1시 뭘까? 혼자 추리하기도 하고 네. 이 날짜 이 날이면 그 나라인가? 이렇게 꽤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시간 초까지 적혀 있다는 게 아, 초까지 적혀 있네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네. 노니 씨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입니다. 아, 여태까지 썼던 핸드폰? 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을 버리지 않아요. 핸드폰을 바꾸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네, 다섯 개 사용했던 것 같은데 다 집에 있거든요. 지금 그 예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보면 내가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왔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아, 그러네요. 켜서 봅니까? 안에?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충전기가 없습니다. 아, 투지폰 같은 경우에는 없죠, 이제. 네. 그런데 이 핸드폰을 보면서 가끔씩 방 정리할 때 그 핸드폰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와, 내가 이때 이거 사용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게 몇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인생 첫 핸드폰 언제 뭐였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스카이 핸드폰이었습니다. 스카이 핸드폰? 몇만 와서 였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건 기억나요. 무슨 와인폰이었나? 고3 때 공부한다고 쓰던 폰이 있었는데 그걸로 친구들 이제 어깨 찍은 기억은 나네요. 이게 일명 폴더폰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테두리 부분이 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찍으니까 애들 아파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찍고 다녔죠. 네. 그러면 아, 우리 저번 주에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 환생 얘기하다가 내 전생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다가 환생 갑자기 세계관 얘기하면서 이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 번씩 하죠. 내 전생은 뭐였고 뭐라고 생각하며 혹은 뭐였기를 바란다? 와 내 다음 생은 다음 생이 나 이걸로 태어날라 한 번쯤 했던 이야기 같긴 한데 네. 그렇게까지 뭐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 저는 그 약간의 군대 얘기를 하자면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생에 아 내가 배를 탔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 뭔지 알아요? 배를 타고 싶은데 설명이 안 돼요. 아, 뭔지 알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요새 막 배가 타고 싶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노년 때 바다로 귀향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나요? 아, 내가 전생에 진짜 배를 타서 그래요. 이게 이유 없이 좋은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정확합니다. 네.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규화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생에는 이걸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다음 생에? 시간대랑 상관없이? 그렇죠. 저는 뭐 대항의 시대 때 선장이 되고 싶다. 아, 이게 그렇게 되나? 아니 시간을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네. 가끔씩 뉴스 이런 데 보면 나는 미래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UFO가 데려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시간 여행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영혼은 저는 영혼은 시간을 건널 수가 없다. 환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정보의 전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어떤 에센셜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이루는 만약에 영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일 이 정도의 단위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게 시공간과 상관없이 이제 빛의 속도로 넘어가면은 그 이상 이제 과거로 못 돌아가는 이유가 빛의 속도로 못 넘기 때문인데 영혼은 정보는 넘을 수가 있대요. 빛의 속도를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정보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죽고 내 영혼은 네. 시간 여행을 해서 할 수도 있다. 과거로 돌아간 누군가가 누군가로 태어난다. 네. 과거로 돌아가서 누군가로 태어난다. 네. 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흥미롭나요? 어이 소설을 쓸 수 있네요. 아니 영혼이 과거로 돌아간다니 너무 놀랍는데 자 노니 씨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제가 전생을 한다면 전생한다면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전생을 한다고요? 나 이제 다음 생에는 뭐로 태어날란다? 네.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사과나무가 되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했대요. 이거 너무 신호자 너무 순수한 느낌이 근데 그 당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과나무는 결국에 열매를 맺어서 그거를 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의미 부여한 건데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존재가 저한테 있어서는 사과나무 아 그래서 다음 생에는 내가 사과나무로 태어나겠다? 네. 음... 괜찮네요. 첸드러 씨는 뭘로 태어나고 싶나요? 저 다음 생이 연대공대생이요. 너무 진부하다 연대공대생 아 너무 진부한 거예요? 너무 오래 많이 써먹었나요?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저는 돌고래 돌고래? 아 이것도 바다네 미쳤네 이 사람 정말... 이유가 있나요? 아 저 그렇게 막 물속에서 아주 날아다니고 싶어요. 어... 얼마나 신날까? 이런 느낌? 음... 우리는 날아다녀봤자 인간은 날아다녀봤자 육지 육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평선을 지키면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직으로 날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Z축을 못 쓴다. 오 괜찮은 표현 Z축을 못 쓰네요. 오... 근데 이제 물고기는 그게 되잖아요. 새도 되긴 되는데 새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렇죠. 퍼덕여야 되니까 그렇죠. 돌고래는 돌고래는 괜찮지 않을까 Z축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영리하기도 하고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차원을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 당황스럽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전생을 기억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고 싶어요. 왜요? 근데 이게 복리식이잖아요. 복리식이라고요? 네.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 한 번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싸인을 해버리는 순간 너무 많은 용량을 전송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환생을 계속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영화 중에 맨프로머스라고 있는데 아, 그렇죠. 그 영화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되게 오랜 시간을 살아와서 결국에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저라는 이게 계속 태어나고 계속 살아나다 보면은 언젠가는 지금 저라는 아이덴틴티를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괜찮을지. 와... 교환이죠, 교환. 그러니까 오래, 영원히 환생해서 살 수 있는데 그 대신에 그 지금 시점에 나를 잃어버려도 괜찮은지 에 대한 질문이죠. 아, 그러겠네. 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뭐 유년 시절에 어디서 뛰어놀았다 하는 내 기억이 네. 이번 생에서의 기억인지 네. 전생에서의 기억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정말 어떤 파편 정도가 돼가지고 아, 내가 전생에는 챔들러라는 사람이었지 정도만 된다면 할 건지 아, 그 정도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러니까 현재 기억은 내가 이번 생후의 기억으로 잘 알고 있고 과거에 자잘한 건 모르겠지만 아, 그런 사람이었다 수준까지만 된다고 해도 저는 괜찮지 않나요? 되게 저는 싫어요. 아, 왜요? 저는 저라는 사실을 나중에 있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나는 결국 뭘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전생이 나랑 현재 나랑 섞이면서 그럼 결국 난 누구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척하는 삶이나 그런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민해서 자기 부모님만 몰라도 그렇게 혼돈이 오는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그 혼돈이 과연 어떻게 클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질문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좀 싫을 것 같다. 혼돈이 많이 와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생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한 경험의 가짓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끔씩 데자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답답해요. 그게 언제 내가 경험을 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상상 속에서 했던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너무 답답해하는데 전생까지 기억을 하게 된다면 그 답답함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아 아니 이게 뭐였지 이러면서 비슷한 맥락이네요. 이게 결국은 파악이 안 된다. 약간 긁고 싶은데 어떻게 긁을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함부로 오케이 할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환생하고 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크로스체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나 그때 그랬냐? 이러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아 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이 너 이거 할래?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라고 할 뻔했네. 어 미연에 방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뭐 베이비시터가 보내온 편지까지 어쨌든 세 개의 이야기들을 한 번씩 다뤄봤는데 이게 액자식 구성이라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상 결국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주인공이 다시 이제 고속도로 위 장면으로 오죠. 그러면 저희도 소설 안에서 이제 빠져나오죠. 네. 이제 산불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소설집의 제목은 나 게다가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글쓰기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접점이 많은 책인데 좀 보면서 궁금했던 게 과연 내가 글을 쓰다 보면은 내 자전적인 요소나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글쓰다 보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무의식적으로라도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들어갈까요?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어떤 게 이렇게 막 반영이 될 것 같으세요? 막 ppc의 글을 읽다 보면 네. 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스시마 유코가 뭐 산불을 통해서 계속 환생 얘기를 한 것처럼 네. 스시마 유코는 환생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네. ppc의 글을 읽으면 pp가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를 자동 알게 된다. 그게 가장 두려운 점이기도 한데 네.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쓴 글이니까 아. 근데 저를 아는 제3자가 이걸 봤을 때 아 얘 이런 습관이 나오네 여기서 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글을 잘 못 쓰겠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일까요? 뭐일지 몰라서 몰라서 네. 짐작조차 짐작조차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부분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경험이나 배경 같은 게 나올까 싶기도 한데 정확히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계속 미루는 무언가 뭐 예컨대 주인공도 계속 뭔가를 미루는 거고 뭔가 결정을 딱 못 내리는 성격의 주인공이 돼서 왠지 많이 쓸 것 같고 네. 플롯 자체도 야 이거 플롯 좀 질질 끄는데 아 계속 아 이런 느낌 결단을 못 내려서 왠지 그러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주인공의 성격이나 그런 행동이 변하는 계기를 항상 넣고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을 쓸 것 같습니다. 한국식 기승전결 네. 아 해피엔딩 좋아하시나요? 저는 항상 일기를 쓸 때 마지막은 다짐으로 하거든요. 내일도 힘내자. 뭐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고생했어 이렇게 끝내는데 근데 이게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매일매일 적다 보면은 네. 그걸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랑 저는 반대네요. 저는 보통 공부할 때 플랜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저는 항상 끝에 자아 비판으로 끝나요. 아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이러다가 나락이다. 아 나락이다. 네. 저랑 좀 반대네요. 네. 다음은 책갈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갈피 먼저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문장을 말씀드릴 텐데요. 책 240페이지에 가정은 가정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아 그 야만업 예. 가정은 가정일 뿐 현실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나고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241페이지에 하지만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를 발견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침내 그런 변화를 안타까워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될까요? 라는 문장을 뽑았는데요. 약간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죠. 환생이잖아요. 환생은 또 계속 얘기했다시피 기억을 잃어버리네 만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크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뭐 변했다 이런 것들 네. 공감이 많이 가서 어렸을 때는 이런 행동을 내가 되게 싫었는데 어느새 내가 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썼습니다. 이걸 자아 비판 또 네. 방금 하셨네요. 첸들러입니다. 페이지 240쪽이죠. 잠잘 때 그 사람의 꿈이 내겐 보이지 않습니다. 역을 향해 혼자 걷고 전철을 탔을 때의 그 사람 일을 할 때의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네. 이 베이비 시터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네. 아 내가 그 남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있을 때의 남편만 알았지 아 없을 때 그 사람이 꿈꿀 때 넌 어떤지 음 혼자 있을 때 어떤지 모른다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음 혼자 있을 때 사람이 되게 다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사람의 시점 지금 로맨스 정의 시점 로맨스 정은 뭘 보고 있을까 이런 거 아 그거 저도 좀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근데 이제 또 개인적인 부분도 개인적인 부분도 남겨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스토커적인 발상이다. 그럼 황급히 다음 콘으로 넘어가죠. 연남동 수선집 이제 내용을 수정해보는 연남동 수선집입니다. 먼저 저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책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의 죽음 대신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은 있잖아요. 차라리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내용을 적으면은 독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플롯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산불과 오키나와 친구만 이어붙이던가 아니면 산불과 아이의 죽음만 이어붙일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서 이걸 수선하고 싶습니다. 오키나와 친구랑 편지 중에는 꼭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는 굳이 남기자면 편지를 남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내용이 많나요? 네. 좀 더 내용이 많고 더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요. 회상 다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차로. 차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여기서 이걸 이제 못 참는 거죠. 아 내가 산불로 죽었구나. 찼습니다. 어떤 산불일까? 최근에 있었던 산불을 다 뒤지면서 이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연도로 뒤지겠죠? 그래서 아 예컨대 지리산에서 산불이 났구나. 찾아갑니다. 빡 뒤져요. 뒤지다가 왠지 욕인 것 같아. 키미호 남아야 봐? 키미호 남아야 봐. 바람쥐면 어떡해요? 그렇죠? 어?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너의 이름을 한번 촬영하고 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한줄평과 별점 매기면서 끝내보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어? 하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추상적인 것은 자체 추할 수가 있다.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도니씨. 네. 저는 만약이라는 두 글자로 바라보는 죽음. 5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 챈들러입니다. 좋아요와 하트국.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굉장히 별점 테러 수준인데. 저희 이번 3가 두 개 했는데 두 개 다 지금 지금 연타서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는 기분이에요. 저희 코카콜라의 힘과 산불. 이 산불을 선정한 로맨스정씨. 네. 정작 그는 정작 그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14페이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네. 호렐령이 사라졌는데. 그의 감상평도 한번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이죠. 알림장 오늘은 누구죠? 네. 제가 소개하고 접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노랫말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노래 가사가 대단도 하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조금의 공부도 하지 않은 채 대학교 서수령 시험지를 받은 사람은 대체로 두 가지를 깨닫는다. 대학교의 시험시간은 꽤 길다는 것과 새삼 종이가 참 넓다는 것. 답을 모르니 우리는 일단 뭐라도 적는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과 A4에서 B4까지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별의 별것을 다 생각해냈다. 비슷한 창작을 인류도 해왔다. 동굴에서 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지구 위에서. 인류가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이 너무 어렵다. 나는 누굴까? 하필 그 질문이 모두에게 스미는 바람에 이 꼴이 났다. 누구는 전생을 생각해냈고 누구는 평행 우주를 떠올렸으며 지구 어딘가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있을 거라며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참 바보라서 읽을 거리가 많다. 우리는 일단 흥겨운데 정답을 아는 누군가의 감상평은 어떨지 걱정도 된다. 오늘 책에 딱 맞는 그런 알림장이네요. 저희가 알림장을 책에 관련해서 써보기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다시 초심을 찾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마라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럼 저희 다음 주 공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논의가 선택한 책인데요. 이거는 몇 점 나올지 한 번. 네, 카피라이터 김민철 작가가 쓴 모든 요일의 기록입니다. 다음 주에는 별점 테러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희 이제 좀 안타를 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삼촌 한 번 더 당하면 공수교대잖아요. 그러네요. 세 번째 책쯤 돼서 이제 평점이 한 3에서 4 사이는 돼야 된다. 카피라이터가 쓰셨으니까 한 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PPC 오랜만에 왔는데 소감 한 마디. 소감. 너무 말도 없이 탈출을 해버려서 내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왔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PPC 어떻게 인사할까요? 뭐, 또 봅시다. 또 봅시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봅시다. confess puto는 안qui 보다 봅시다. Bueno,